오늘은 옷을 하얗게 만드는 5가지 팁에 대해 살펴본다. 흰옷은 색깔, 스타일과 관계없이 어디에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선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되고 낡아 보인다. 색이 빠른 흰옷을 어떻게 다시 하얗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두면 유용할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땀, 먼지, 세제는 옷을 손상한다. 옷이 마모되고 낡을 때까지 계속 손상한다. 따라서 자극적인 화학 제품 대신 천연 세제를 이용해 옷을 하얗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두자. 천연 세제는 친환경적이기도 하다. 옷을 하얗게 만드는 5가지 팁 1.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는 오래전부터 천연 세제로 사용되었다. 미백, 항바테리아, 수렴 효과가 있어 땀이나 음식 얼룩, 먼지를 쉽게 지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은 베이킹소다를 청소할 때뿐만, 아니라 빨래할 때에도 사용한다. 베이킹소다로 빨래를 하면 옷을 부드럽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활용방법 큰 대야에 베이킹소다를 넣고 물을 받은 다음 흰옷을 담가둔다. 30-40분간 불린 후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헹군다. 햇볕에 말린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나중에 얼룩이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땀 때문에 얼룩이 남으면 얼룩이 있는 부위를 물에 적셔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브러쉬로 문지른다. 2. 레몬 신선한 레몬에서 짜낸 레몬즙은 미백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흰옷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면 좋다. 천연산 성분이 섬유에 침투하여 음식물 얼룩, 땀 얼룩을 제거해준다. 또 동시에 감귤류 과일의 향은 박테리아와 습기로 인해 생긴 불쾌한 냄새도 중화시켜준다. 활용방법 몇 개의 레몬으로 레몬즙을 잔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고 레몬즙을 섞는다. 깨끗하게 하고 싶은 옷을 이 물에 담그고 40분간 그대로 둔다. 평소처럼 빨리 하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 널어 말린다. 3. 소금 우리가 부엌에서 사용하는 소금은 흰옷에 생긴 얼룩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땀 자국, 얼룩 등을 제거해준다. 활용방법 따뜻한 물을 채운 대야에 소금을 3-4톤 분다. 이 물에 흰옷을 2-3시간 담가둔다. 2-3시간 후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세탁한다. 햇볕 아래 말린다. 겨드랑이나 목 부위에 땀 얼룩은 소금으로 문지른 다음 30분 동안 그대로 둔다. 4.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수라고도 부르는 과산화수소는 누렇게 든 흰옷을 다시 하얗게 만들어주는 천연 재료이다. 과산화수소의 화합물은 얼룩을 제거하고 흰옷을 더 하얗게 만들어준다. 활용방법 과산화수소와 물을 1-3B-1로 섞어 이 물에 옷을 2시간 동안 담가둔다. 평소에 잘 사용하는 세제와 세탁기를 사용해 헹군다. 얼룩이 오래돼서 잘난 지워진다면 얼룩이 있는 부분에 과산화수소를 적셔 문지른 후에 빤다. 5. 흰식초 흰식초는 집엔을 갖춰두어야 하는 재료이다. 청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인 재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식초의 산성화합물은 흰색 꽃을 깨끗하게 해준다. 누런 얼룩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천연 섬유 유연제 역할도 함으로 옷을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활용방법 흰식초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세제를 섞는다. 이것을 세탁기 세제칸에 넣는다. 평소처럼 세탁기를 돌리고 세탁이 끝나면 햇볕에 말린다. 얼룩이 생긴 부분에 식초를 바르고 30분간 그대로 둔 후 세탁하는 방법도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한 팁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가? 이제 흰옷을 제대로 관리해보자. 자극적인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옷을 새 것 같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